대외기 10장까지는 복잡한 제사법에 대해서 길게 길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도 나답과 아비우 첫 번째 제사장은 그 법령을 지키지 않냐고 측사하였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짧게 읽었지만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15장까지 11, 12, 13, 14, 15 5장에 걸쳐서 정결법에 대해서 길게 길게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좋아하시지, 뭘 싫어하시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레위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라. 이거는 새로 번역된 새 번역인데 옛날 번역은 이렇습니다. 합계와 수궁과 칠면석적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라. 합계는 뭐고 수궁은 뭐고 칠면석적은 뭘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물들 가운데 육지악어와 사막 도마뱀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동물은 무슨 동물인지 짐작조차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 책들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합계는 도마뱀의 일종으로 푸르스름하고 꼬리는 새파랗다고 합니다. 육지악어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악어가 아니라 개구리입니다. 이것도 또 주석 책마다 또 미국에는 번역, 여러 성경책들이 있죠. 그 성경책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개구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한때는 개구리를 씨를 말릴 정도로 먹었죠.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육지악어를 카멜레온으로 번역하였는데 오히려 리자드라고 하는 도마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궁은 거북이, 달팽이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야행성 도마뱀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그 이름도 생소한 칠면석척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두더지로 보고 있지만 카멜레온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보기가 힘든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대표주자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일본 놈이 아니고요.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기 1호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순대는 전통 유대 교도들에게는 기정초풍할 음식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돼지는 깊이 혐오식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꼭 소고기 탕수육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어나 오징어는 또 잘 먹습니다. 모순입니다. 모순.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는 먹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복잡한 규정들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도대체 뭘까? 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중 어떤 하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자기네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교도나 여화의 증인들입니다. 2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위생적인 관점입니다. 정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하르는 위생적이라는 뜻이고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타멘은 비위생적이거나 더러운 것을 지칭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일종의 건강, 위생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청결한 삶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자,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결이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깨끗한 상태,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생리 기간 중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상태인 죽음은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진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급되는 여러 동물들은 이방 종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수궁이니 합계니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거든요. 고대 중동지방은 종교의 총집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동물들과 접총하는 것은 이방신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셋째, 사회학적인 관점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나 마빈 해리스 등은 이 뇌위기에 기록된 정결법에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사회체계에 대한 신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체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전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초식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 해치지 않는 평화스러운 동물들, 그거를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들은 악의 세상을 거스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것과 또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나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까마귀 같은 새들은 식용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인을 괴롭히거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음식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파평윤 씨는 절대로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조상이 잉어의 덕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평윤 씨가 이익어를 대할 때 갖는 어떤 그냥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깊고 넓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들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금령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납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야만 나는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만 기독교가 하나님의 참 종교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금령들을 제정하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할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것은 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할금 생명을 얻고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쉐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죠? 그 하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로 제대로 살기 위한 바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금령의 목적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예언자, 왕 이러한 것들을 삼중직이라 해서 특별하게 취급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왕, 제사장, 예언자가 돼서 자기 특권, 기득권 유지하고 사람들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도 이것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밭이라고 하는데 쉬다, 중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돈 버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이제 쉬라는 것입니다. 노동도, 걱정도, 근심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쉬고 멈추고 중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금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쉬고 놀아야 하는 대신에 금지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이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일 불쌍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날 와서도 막 봉사하고 안 그러면 죄책감 느끼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세웠어요? 정말 진정한 주님의 날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쉬고 중지하고. 그래서 제가 그다지 봉사에 대해서 사정을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빨리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토는 뭐냐 그러면 은혜를 모르시면 봉사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싫어서 은혜도 모르면 바보예요. 은혜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알면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금령은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의 절대적인 관점은 없습니다. 위생적인 관점에서 금하신 것인데 이것을 종교, 인격, 다른 면에 적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치약은 중간에서 짜면 안 돼요. 밑에서부터 짜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중간에서 짜도 되죠. 그냥 편해서 생각 없이 그냥 쭉 짜는데 그거 갖고 있잖아요. 당신은 인격이 어떻대는 둥 양말은 그냥 휙 벗어 던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중이 하나인데 100으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엉뚱한 대로 빠집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죽음을 만지면 언제까지 부정하다? 저녁때까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저녁때까지 부정한 것인데 평생 부정하다고 낙인 찍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주초 문제예요. 주초 문제. 그거 했다가는 그 사람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별명이. 물론 이건 바리세인들이 붙여준 것이지만 뭐냐 그러면 이것을 원어로 번역하면 술주정맹이라는 뜻입니다. 술주정맹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본래의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는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 비중이 하나인데 100으로 적용한다면 문제는 엉뚱한 대로 빠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그 점입니다.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본질을 본다는 것이고 본질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도 이렇게 맞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예수님의 별명을 보고 자기가 자기의 그 음주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별명으로 자기의 음주 행위를 정당화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건 무지 많습니다. 갈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소인국들 나오죠.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란을 어떻게 까먹느냐입니다. 계란 이렇게 보면 하나는 약간 동그스름하고 한쪽은 약간 뾰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동그스름한 면으로 깨야 된다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뾰족한 면으로 깨야 된다고 100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계란 어떻게 깨요? 아무렇게나 깨도 됩니다. 치약 어떻게 짜요? 아무렇게나 짜도 됩니다. 나오면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서로 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본질에 대한 집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질러집니다. 정결법에 집착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고 왜냐? 그러면 정결법에서 먹지 말라는 걸 쟤네들이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우월성은 어디를 가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극자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여버립니다. 본질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고 나의 태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대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반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들, 자녀들에게 집착하는가? 혹시 행복에, 건강에 집착하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은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해갖고 교인들을 월급 안 주는 영업사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는 주일날을 쉬지 못하고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맹종하고 좀 한다 그러면 목에 힘을 주고 목사하고 가까워지면 자기가 무슨 측근이고 세력이냐? 맞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의 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누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랑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신의 산 계약을 맺습니다. 신의 산 계약을 통해서 여우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성막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예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배 공동체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오늘 장근표 장론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또 일주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레비기 서술은 예배 공동체에서 성결 공동체로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비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은 정결 공동체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준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애급할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셨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신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서 성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성막을 짓는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기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자기네들도 멈추고 거기다가 성막을 가장 먼저 짓습니다. 그러면 내면이거든요. 3333. 12지파가 각각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삥 쳐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계십니다. 앞이 아니라 이제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구하실만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후반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성결한 거룩한 정결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평생 동안 예배자로 남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 나는 정결자,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쉐르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심으로 이제 곳곳에 깔아놓은 하나님의 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게 됩니다. 향유. 평생 뭐예요? 장성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율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의 가르침의 목적이듯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은 첫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방인 세계에서 구별되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엄격한 형식 안에 하나님의 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엄격한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형식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원래의 뜻은 망각하고 남을 정제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저 사람을 개로 여긴다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이 정결법은 아직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난 니들하고 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작업이 베드로에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정결법에서 더러운 것으로 규정된 짐승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먹어라. 베드로는 기절초풍하였습니다. 그러나 먹으라는 명령이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지니라. 베드로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로마 백부장 고넬류를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먹으라 하신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세계로 널리 널리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알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순대를 먹는 사람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술을 먹는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이렇게 무진코 나오는 말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뜻언뜻 하는 그러한 말이 그 사람의 속내를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여기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쭉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결한 자, 예배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혹시 시기, 질투, 우상숭배, 술수, 당짓는 것 그런 거 먹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막 절망할 정도입니다. 제가 저것밖에 안 되나? 제가 저것밖에 안 되나?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우리가 늘 먹어야 하는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집집마다 하얀 식탁보로 식탁을 덮고 그 위에 촛대를 올려놓습니다. 토라도 놓습니다. 그렇게 식탁을 준비하면 찬송과 기도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는데 아무렇게나 씻지 않습니다. 왼손에서 오른손을 두 번 붓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두 번 붓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경우에는 물이 부족할 경우에 마시는 것보다는 씻는 쪽을 택합니다. 이게 정결법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어린 자녀가 먹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난 먹고 싶은데 아빠 왜 옆집 고기와 우리 고기는 달라요? 왜 우리는 낙지를 먹어서는 안 돼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결법에 의해서 아빠가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식탁에서 온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로 알고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빈 헤리스카 음식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음식은 영양도 건강도 아니다. 음식은 문화이며 정신이며 종교이다. 유대인들은 식탁을 신앙의 차원까지 높인 것입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0년 로마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라피 아키바에게 물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합니다. 이제 성전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이후 가정이 성전이 되었고 재단은 식탁이 되었고 음식은 재물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성전이므로 부모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만든답시고 이제 또 억압적으로 하거든요. 죄책감 심어주고 그럴 바에는 그냥 먹고 마셔버려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어지고 비판과 반목과 증오만 남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명한 제사장이라면 어떤 강제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안 나오면 용돈 끊어 이렇게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 조폭 두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죠.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규칙이 절대화되어서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랑, 생명,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정하셨다는 이유로 규칙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랑, 생명, 기쁨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규칙을 정하신 본래의 뜻을 잘 새겨서 기쁨을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어요? 내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정해서요? 미움, 시기, 질투, 술수, 당 짓는 것 투기한 맛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제 음식에 대한 근기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절제는 하셔야 합니다. 왜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잘 이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이며 정결자가 되셔서 아쉐르가 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가정과 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성결한 공동체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음으로서 정확히 읽음으로서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나 가장 따뜻하고 깊고 넓은 제사장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만끽하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받는 봉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드리는 기쁨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